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재수 또는 N수를 결심하신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어른된 입장에서 좀 뭐랄까 외람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캐스트를 찍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 시점쯤이 되면 아마 새롭게 마음을 먹고 재수 또는 N수를 결심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분들께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한 10개월 정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재수든 N수든 한 번 더 도전 한두 번을 더 도전한다는 건 정말 큰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분명히 꽤나 좀 많은 고민들과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도 많았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뭐 집에 있는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회 없게 열심히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와 관련돼서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남들보다 1년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다른 친구들보다 2년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또는 다른 친구들보다 몇 년이 더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괜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21살인데 친구들은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네 뒤처진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아마도 꽤나 오랜 시간을 더 살아왔는데 이제 이래서 이제 뭐랄까 어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지나와서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잘 따져보면은 그 대학을 준비하는 1년 그리고 2년 그 이상의 그 시간들이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군대 2년이라는 시간도 있잖아요 물론 1년 6개월로 줄었다고 하지만 군대 가는 그 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누군가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할 거고 누군가는 대학을 하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이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얘기치 않은 그런 변수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1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로 늦춰지거나 뒤처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다시 한번 뭔가 도전을 할 때 그런 멘탈 관리 어떤 마음가짐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은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1년 또는 2년의 준비 기간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 친구도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겨울방학부터 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많이 올렸다 칩시다 수능 당일날 잠을 못 자면 어떡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가 실력 발휘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재수를 해서 정말 열심히 성적을 올리면 뭐합니까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당일날 언어 영역 풀었는데 그때 졸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꼭 성공 재수나 N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입장에서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는 만큼 나와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진짜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되신다 그렇게 걱정하실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멘탈 관리적인 측면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뒤처지는 거 아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괜히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 만들어 가시면은 어떻게든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꼭 믿어보시고 다음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핸드폰이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이렇게 접히는 그런 폴더폰을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친구들은 대학 다니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고 여행 다니고 누구는 해외여행 갔대 누구는 이쁜데서 카페에서 사진 찍고 놀고 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아직도 내가 독서실에서 그냥 머리도 잘 안 감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운동도 하고 운전면허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난 뭐하고 있지? 나는 뭐하지? 내가 진짜 뭐하고 있는 거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불확실한 미래 또 불안감 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라고 하는 또는 N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그 10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지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좀은 아니면 무슨 모의고사를 받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 눈에 보이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지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마구마구 나를 휘휘 휘감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다 보면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집중이 안 나면 성적이 안 오르고 성적이 안 오르면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공부가 안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재수 또는 앤수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어쨌든 현역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공부를 준비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역 때는 정말 물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현역 때도 준비하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학교에서 감안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보다는 내가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올라가는 점수 또는 내가 받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의 급을 정하고 그 대학의 급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내 성적에 맞는 과를 맞추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난 무조건 여기 학교에 무슨 과를 갈 거야 이것보다는 하다가 안 되면 여기도 가고 하다가 조금 잘 나오면 여기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현실과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도전 또는 두세 번 더 도전을 하고 계신다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무슨 전형으로 이렇게 입학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최소한 세뇌개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나한테 끊임없이 세뇌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보이는 곳곳에 붙여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 그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다 붙여놓으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여기 대학 갈 거야 나는 여기 몇 학번 될 거야 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의식 속에 심어 놓으셔야 내가 조금 공부하다가 지쳐도 딱 보면은 어? 나 저기 대학 갈 건데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동기 유발도 되고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밀어붙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 분명히 좀 정해두시고요 다음 플래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물론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역 학생이 아닌 제수 또는 N수를 준비하신 친구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해봤을 때 잘 돌이켜보세요 그 1년은 고3 때 굉장히 정신 없었을걸요 아마 학교에서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아 중간고사 끝났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자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시 준비를 한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가 끝났어요 수시가 끝나고 나면 아 했는데 이제 정시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최저를 맞추거나 뭔가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고3 교실 안에서는 수시 붙은 친구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뭔가 어수선할 거고 그런 과정들을 멀리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진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공부했는지 물론 그렇게 한 친구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들면 다시 도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학습 플래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월요일 날은 국어를 하고요 화요일 날은 수학을 하고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하루 종일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시켜도 못할걸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질려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능 시간표와 맞춰서 오전에는 뭐 국어를 하고 오후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짜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이 있다고 하면 그 부족한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사를 공부해도 해도 물론 한국사가 굉장히 쉽게 나오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한국사를 하니까 한국사를 공부해도 안 올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올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플래너를 짠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얼마나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과목을 배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과목을 배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루에 얼만큼씩 해야 된다는 그 감을 잡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 플래너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오늘 이걸 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일기를 쓰진 않을지언정 학습 플래너를 보고 나오는 이거 했고 못했고 했고 못했고 체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플래너를 보면 어느 날은 와 나 진짜 뿌듯하다 이런 날이 있을 거고 어떤 날은 아 나 오늘 뭐 했지?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이 1년 365일 내내 하루하루가 모두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날과 만족스럽지 않은 날이 있다면 점점 갈수록 만족스러운 날이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모든 날을 만족스럽게 해라? 그거는 불가능해요 다만 중간에 분명히 안 좋은 날도 있지만 반성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는 내가 너무 목표한 양이 많진 않았나?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했더니 다른 걸 못했네? 조금 줄여볼까? 그런 식의 시행착오도 분명히 겪으시면서 내가 하루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습관이 학습 플래너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플래너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많이 앉아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있으면 뭐해? 집중을 안 하는데 앉아있으면 뭐해? 맨날 자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짜시면서 하루에 얼만큼 공부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와 아시다 이만큼 했어 라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공부에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세 번째 SNS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하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SNS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고 그 나를 보여줄 건데 내가 못난 모습보다는 잘난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셀카를 찍습니다 음 잠깐 이쁜 모습 나온 거랑 이상하게 나온 게 있어요 뭐 올릴래? 이쁜 거 나온 거 올리잖아요 똑같아요 SNS의 습성 자체가 굉장히 나를 좀 과장하고 포장하는 모습들을 이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나와 같은 친구들 나와 같이 공부했던 현역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보면은 아까 전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 심리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NS나 이런 뭐랄까 인터넷은 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푸는 게 유튜브 동영상 보고 자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음악 듣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건데요 하세요 하세요 다만 자기가 그걸 좀 절제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음악 듣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SNS만큼은 좀 차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건강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모든 건강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운동장 그러니까 학교를 예를 들면은 운동장 몇 바퀴 도는 것도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을 돌거나 아니면 집 앞에 공원을 돌거나 또는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잠깐씩 산책하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운동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헬스장을 끊어서 막 열심히 운동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단을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을 좀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건강해야만 공부에 집중력도 생기고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부탁인데 절대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 꼭 유지해 주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슬럼프에 빠졌다 대체적으로 힘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치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체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려면 건강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개월의 시간이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 멘탈의 흔들림 또는 뭐 1년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에 사로잡히면 10개월 동안 내가 공부해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수 또는 N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꽤나 큰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체의 입학사정관이 아니 입학사정관이 아니죠 기업체의 면접을 보는 면접관이에요 그런데 A대학이 있고 B대학이 있어요 물론 제가 대학의 서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대학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대학의 좋은과를 나온 학생과 입사 지원자와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떨어지는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누구 뽑을까 물론 요즘엔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이걸 볼 수 있다면 저는 여기 있는 친구를 뽑을 겁니다 왜요? 이 친구가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져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아니 그 면접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도 어디서 보고 들어서 꼭 너무 좋아서 전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뭐랄까 좀 감명 있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 사회에서는 대학에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높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좋은 기업을 다닌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만약에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난 여기에 꼭 갈 거야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아 이쯤이면 됐어 여기서 현실에 타협해서 선택지 B라고 하는 선택지로 내가 넘어갔어 A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아 난 이제 못해 1년 해보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난 공부가 체질에 맞지 않아 내가 무슨 공부야 됐어 이쯤 하면 됐어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B 갈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현실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자 입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기업인 여기 A 기업에 입사할 거야 막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아유 이쯤 하면 됐지 타협해서 그것보다 조금 사회적으로 덜 대우를 해주는 즉 연봉이 조금 덜 되는 그런 기업에 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본인의 삶인데 제가 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A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야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고 이겨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1년 또는 2년을 준비하신다고요 그 결과물이 좋던 나쁘던 간에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함께 봅니다 아 놀고 싶은 거 참아 냈구나 SNS하고 싶은 거 참아 냈구나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내가 공부 왜 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억누르면서 내가 앉아서 공부했구나 이 사람은 그런 참을성이 있고 끝까지 자기를 극복해내는 과정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구나 이 사람은 뭔가를 시켜도 열심히 잘 해낼 거야 분명히 힘든 과제를 줘도 힘든 업무를 줘도 이거를 극복해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좋은 기업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쯤 하면 됐어 하고 물러설 거면 물러설 거면 아예 도전 안 하는 게 좋고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표 의식을 제가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목표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 번 더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목표를 꼭 달성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긴 찾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됐어 라고 목표를 쉽게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저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숱한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TMI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학생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좀 힘든 군대를 다녀왔는데 힘든 군대를 가서 제가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냐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최악의 극강의 훈련을 시킵니다 정말 육체가 버텨내지 못할 만큼의 훈련을 시키는 극기주 훈련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 제가 실제 경험한 건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악에 받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날 거야 그런 과정을 겪어낸 그 군생활의 경험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야 내가 진짜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를 통해서 볼 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난 군대에서 그런 것도 견뎌냈는데 맞아 나는 제수, 엔수하면서 이런 것도 견뎌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말이 너무 길었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마음가짐을 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수 또는 엔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런 결심이 끝까지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공부하다가 또는 준비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멘탈이 너무 흔들린다 찾아오세요 수강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Q&A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고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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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